자랑가는 어렸을 때 배우고 싶어요 자기야, 그리고 신랑 신분을 위해서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하지 말고 살가 말고, 살가 말고 또 있을 거에요. 또 있어요. 또 또 찾자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그건 그래요. 그럼 그마터를 해야지. 발표는 아니고, 그냥 주는 거야. 우리 무대 올라갈 건 아니고, 놀아라. 놀아라 하는데 거기에 안 가신 분들, 우리 팀장 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거야. 저렇게 센스티브해. 그거야. 우리가 무대 차지어 간디. 이게 하나는 박초월째, 하나는 강산째, 하나는 동초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생각하잖아요. 이게 절대로 이런 조합으로 있는 소리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거지. 그때요, 그려님과 준양이 사랑가로 논이 난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둠, 둥, 둥,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다가 생사가 하늘이 되어. 한 번 하차 주가 커지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녹슨, 나비 되어. 이 삶을 주는 풍시여. 이 삶을 주는 풍시여. 네 꽃 성이를 내가 안 해. 두 날개를 적 멀리 고다. 울러울 처음 죽어든 니가 날린 추락을 알려후나 토론님은 불길하게 어찌 사후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럼 너와 나와 업고도 놀아보고 정담도 모여 보자 토론님이 천양을 놓고 한 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이리 오느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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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롭구나 내 사랑이지 이리 내 사랑이로다 아메 돈대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글둥글 수박 굿봉지 떼뜨리고 강릉 팩정을 따르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염국도 반간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사탕에 와던 꿀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뒤 무엇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동지 치료무지 거니 왜 까짓한 차배 먹으랴느냐 지금 저렇게 살고 작은 이두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저 거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하테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테를 보자 빵굿 웃어라 입속을 보자 아메 동대 사랑아 예 준영아 나도 나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도 머보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보자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보자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다는 말씀이오 누가 널더러 무거워 깨워 보다 나느냐 내 양파를 니 엿개 위에 얹고 징검 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선지 우르락 장막이 다 들어 있느니라 준영이가 이제는 파급이 되어 도련님을 마구 남문자로 얹고 얹다 둥둥둥 내남군 오호 둥둥 내남군 둥둥둥 오호 둥둥 내남군 도련님을 얹고 보니 졸허차가 절로 나 구영작약에 몰아 다바봉저 피촉을 호 소상 동정 질뱅지 일생을 보아도 졸허로구나 둥둥둥 둥둥 어허 둥둥 내남군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이에 순영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헌이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정 구인불견송하정 하남대수의 기우정 하남대수의 기우정 상태육경 백관조정 구어인정 복없어 방정 일정실정 일정실정을 돈정하면 내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양인심정이 탁정타다 만일파정이 퇴거두면 복통 절정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와 진정어잔 그 정자로 되라 성지풀이 성남진 성남진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야 내 활련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에라 만수 해라 대신 일기로 굽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직 울지는 못하니라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누군 보니 어디 맨요 경상도 한동 땅 대비원 설시받어 봄동산에 던져 떨림하는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둘이 지둥이 되었네 나무덕 정송이 쩍 벌어졌구나 태환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공연 젊은 참 참 참 참 어디여 남은 옥중추전이 들어 이와 중툼이 날 살렸구나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왕왕원 왕왕원 목소리로 태평양을 자랑하고 불이 부는 피리소리 쌍봉왕이 춤을 추고 손쌍 반죽젓대 소리 고개춤미 철로 나누나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남원산성 올라가 이와 붙는 바라보니 수치니 날치니 해동정 보람에 떴다 말아줘줘 달새 석양은 늘어져 칼매기 울고 등수로 들가지 휘누러진대 괴꼬리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괴꼬리 수리로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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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저 친구 다름한 내 친구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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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저나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니가 내 사랑니지 어허야 어디여 어허가 누군가 어허허 누군가 어둠간의 사랑이로구나 앞집 처녀가 막 옹매어가고 그렇지 그건 아직도 안 돼 사랑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안 돼 옥양목 석자 그것도 안 돼 불화여 가정 불화 두 개만 해야 돼 가정 불화잖아 옥양목 석자 봐봐 이거 남자 바람피우니 하지 남자 바람피우니 그 다음에 몽달귀신 사랑 거짓말 거 안 돼 상관 없을 거 같아 없을 때는 부르고 있으면 안 돼 없을 거 같아 사랑 거짓말 하고 싶어 사랑 거짓말 하고 싶어 바람피우니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오행여 눈물이세 이거 안 되겠다 국사대가 안 되겠다 고르자 골라 괜찮을 것 같아 만나니 반가우니부터 가야지 이별은 어디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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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났네 콜라봐 가사 뭐가 좋아 노다가새는 되고 침내 덤나도 좋네 약산 덤나도 좋네 약산 덤나도 괜찮고 해당한 송이도 돼요 그런거 적어 노다가새 그래 그렇게 노다가새가 먼저 나오고 떠질렀어 처음에 놀다가새가 노다가새는 제일 마지막에 만경창파를 제일 마지막에 만경창파를 와야되거든 만난이 반가운 이별 이별 노다가새 첫번째 춥냐 덤나도 해당파 만경창파를 시작 노다가새 노다가새 초다리따다리 저다리따다리도롱도 다 na 가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딸Now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춥냐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게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뛰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해당화 한 송이를 와자자지 끊고 우리 버림 위에다 꽂아 놔줄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반개의 장파에 뚱뚱 뚱뚱뚱뚱뚱뚱래 어디여 차 아아니어라 노릇을 저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나무산섬을 잘라내고 그랬으니깐 치어다 보느냐 이거 하나 더 추가해드려야겠지? 그렇지 치어다 보느냐 하나 더 해도 돼? 네 치어다 보느냐 만악은 천 봉 내 력 후 법 보지 백사지로 군나 아리 아리랑 시리 시리 랑 아라리가 난 내 아리랑 아라리가 난 내 다음주에 또 하니까 그만 여기까지 합시다 회장님 끝납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홍수 수고받으셨습니다 군자에 어서 음식점 갑시다 우리 인사옥 인사옥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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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